국립공원관리공단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남생이의 자연 부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생이는 자라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담수성 거북류로 잘못된 보신주의와 외래종인 붉은귀 거북과의 경쟁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일대에 조성된 대체 서식지에서 자연 부하에 성공한 남생이 11마리는 현재 평균 크기 약 3.4cm 정도에 몸무게는 약 10에서 14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산 남생이 9마리를 확보해 증식한 후 암컷 2마리를 대체 서식지에서 동면과 출산을 유도한 결과 지난 5월 자연 부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